금동전이 나오는 말 어느 마을에 억쇄라는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밥은 두 그릇씩 먹어 치우면서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렸지요. 어찌나 미련한지 모두들 미련 곰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스무살이 넘도록 시집오려는 색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장가는 가고 싶은 생각에 매일 장가보내줘 장가보내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속이 터져서 담배만 뻑뻑 피워댔지요. 생각다 못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억쇄를 내보냅시다. 집 나가면 고생이야 되겠지만 배우는 게 많을 것이오. 이렇게 해서 억쇄는 집을 떠나 정차없이 떠돌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걷다가 배고프면 나무 열매도 따먹고 다리 아프면 풀밭에 누워서 쉬기도 하면서 노래도 불렀지요. 장가보내줘 장가보내줘 그렇게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쇄는 산속에서 빈집을 발견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야지 하면서 발을 쭉 뻗고 누웠습니다. 스르르 잠이 들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난 너를 기다렸다. 히히히히 어둠 속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도깨비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 서방이 되어 이 집에서 살지 않겠니? 억쇄는 처음엔 몸이 오싹했지만 곧 그 도깨비와 친해져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여자 도깨비는 밥도 해주고 옷도 지어주고 억쇄에게 잘해주었어요. 그러나 1년쯤 지났을까요? 억쇄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각시 도깨비에게 말했지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난 그만 집에 가봐야겠어. 각시 도깨비는 그러라고 하면서 말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타고가 말궁둥이를 손으로 탁탁 쳐봐 억쇄가 말궁둥이를 탁탁 치니까 말궁둥이에서 노란 금동전이 댕그랑 댕그랑 쏟아졌습니다. 억쇄는 각시 도깨비와 인사를 하고는 그 말을 타고 떠났지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서 자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말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했지요. 아주 소중한 말이니 잘 봐줘요. 그리고 절대로 말궁둥이를 탁탁 때려서는 안 돼요. 주인 아저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억쇄가 잠든 사이에 말궁둥이를 탁탁 때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란 금동전이 땡그랑 땡그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신기한 말을 내가 가져야지. 주인은 그 말을 자기 집 말과 몰래 바꿔놓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억쇄는 바뀐 말을 타고 집으로 갔지요. 그러고는 부모님께 큰 소리로 자랑을 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신기한 말이에요. 궁둥이에서 금동전이 펑펑 쏟아져요. 억쇄는 자신있게 말궁둥이를 탁탁 쳤습니다. 그랬더니 금동전은커녕 말똥만 피직피직 나오는 겁니다.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보기 싫다 썩 나가거라. 다시 집에서 쫓겨난 억쇄는 할 수 없이 각시 도깨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1년을 함께 살았지요. 1년이 지나자 억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집에 가봐야겠어. 도깨비는 그러라고 하면서 방망이 하나를 주었어요. 이 방망이를 가져가 때려라 하고 하면 나쁜 사람을 마구 때려주는 방망이야. 그 방망이를 들고 가던 억쇄는 지난번 그 주막에 잠을 자러 갔습니다. 억쇄는 주인에게 방망이를 맡기면서 말했어요. 아주 소중한 방망이니 잘 봐줘요. 절대로 때려라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주인은 억쇄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방망이를 놓고 말했습니다. 때려라 때려라. 그랬더니 방망이는 벌떡 일어나 주인을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죽는다. 주인의 비명소리에 잠이 깬 억쇄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맡긴 말을 돌려주면 살려주지. 그 말은 저기 저기 있소. 어서 좀 방망이를 멈추게 해주시오. 그만 때려라. 억쇄의 명령에 방망이는 뚝 하고 멈추었어요. 이렇게 해서 억쇄는 말을 타고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억쇄는 말 궁둥이를 탁탁 쳤지요. 댕그랑 댕그랑 금동전이 쏟아졌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 신기한 말을 보고는 무척 좋아했답니다. 억쇄 내 집은 금방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라진 고려장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약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일을 하지 못했어요. 몸도 불편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나쁜 아들은 아버지를 간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남들 아버지는 일찍일찍 돌아가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오래 사시지? 에이 속상해 아들은 날이 갈수록 아버지를 더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버지 밭에 나가 김도 매지 못하고 마당 청소도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밥값은 하셔야죠. 그러면 아내는 아내대로 낮에 있었던 일을 부풀려 남편한테 일러바쳤습니다. 오늘 일을 생각하면 속상해서 못살겠어요. 똥도 오줌도 못 가리시면서 닭고기를 해내라시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살겠다고요. 아들과 며느리의 미움을 받으면서 나이 많은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해도 마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나이 많은 아버지는 팔다리가 말을 안 들어 꼼짝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는 천식이 심해서 콜록콜록하면서 밤이면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에이 또 기침이야. 낮에는 귀찮게 굴고 밤이면 기침을 해서 잠을 잴 수 없게 만드니 이거 어디 살 수가 있나. 여보 아버님은 돌아가시지도 않고 언제까지 저러실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불평하는 소리는 나이 많은 아버지 방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는 그 소리가 너무 야속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는 금이야 오기야 하며 귀엽게 기른 자식인데 지금은 나를 이렇게 구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서러워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몸이 약해진 나이 많은 아버지는 서러운 마음을 갖게 되자 병이 점점 더 깊어졌지요. 또 아들과 며느리의 천대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손자만은 할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깊어 다행이었어요. 할아버지 요강이 필요할 때는 지팡이로 문을 톡톡 두드리세요. 그럼 제가 얼른 달려올 테니까요. 손자는 할아버지의 옷도 갈아입혀주고 옆에 지팡이도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소리쳤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또 똥을 싸셨네 오늘은 아예 똥을 뭉개셨으니 이를 어째 여보 나도 지겨워 돌아가시지도 않고 저러니 뇜들 어쩌겠소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나이 많은 아버지를 내다버릴 국리를 냈습니다. 날이 밝자 아들은 마을 이골목 저골목을 다니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아버지가 노망이 나서 식구들도 알아보지 못한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데다 행패까지 부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나이 많은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때 나이 많은 아버지는 손자를 부르려고 지팡이로 문을 두드린다는 게 며느리를 치고 말았지요. 며느리는 밥상을 홀라당 엎으면서 마당에 벌러덩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나 죽네 이젠 지팡이로 사람을 패기까지 하니 며느리는 이때다 싶어 일부러 고래고래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담너머로 넘겨다보며 혀를 찼지요. 정말 저 할아버지가 망령이 나셨나 봐요. 아침상을 조금 늦게 올렸다고 지팡이로 나를 때리고 밀치시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똥오줌 싼 이보자리 빨아대기도 힘든데 이젠 맥까지 맞다니. 이제 고려장을 지내세요. 어떻게 맨날 얻어맞고 살아요? 뭘 망설이세요. 나 같았으면 벌써 고려장 지냈겠네. 옛날 고구려 때 어떤 이른 살 넘은 노인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싫어 산속에 들어가 죽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자식이 늙은 부모를 내다 버리는 일로 잘못 전해져 온 것입니다. 일이 이쯤 되자 다음 날 아들이 손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야, 너 오늘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에 갔다 와야겠다. 아버지, 할아버지를 버리란 말이에요? 그럴 순 없어요. 예야, 나라에서 고려장을 만들었을 때는 다 깊이 생각해서 그런 것이니 지켜야 한다. 손자는 할 수 없이 지게에 이불을 깔고 할아버지를 태웠습니다. 손자가 지게를 지고 마을에 나서자 아주머니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아주 깊은 산속에 버려야 한다. 어떤 할아버지는 밤새껏 기어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셨어. 진작 치를 일이지 며느리 고생도 줄이고 에이크, 드디어 가시는구나.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꽃구경 가시는 거예요. 지게를 진 손자는 뒷산으로 가서 할아버지에게 진짜로 꽃구경을 실컷 시켜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날이 어두워지자 동굴에 할아버지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만 여기서 고생하세요. 내일 모시러 올게요. 배고프실 때 이 주먹밥 드세요. 참, 물 떠와야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 떠나기 전에 몰래 챙긴 주먹밥을 할아버지 옆에 내려놓은 손자는 샘터로 가서 호리병에 물을 담아왔습니다. 목마르시면 이 물 드세요, 할아버지. 내일 꼭 모시러 올게요. 그래, 고맙구나. 조심히 가거라. 손자는 천천히 걸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멀리 갔겠지? 그래, 어디다 버렸니? 하루 종일 걸었더니 배고파요, 어머니. 밥부터 주세요. 이 녀석아, 그 지게는 버리지 왜 가져왔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 갖다 버릴 때 써야지요. 그 말에 마음씨 고약한 부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은 저 지게로 아버지를 버렸지만 내가 나이 들면 저 지게에 실려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부부는 그제야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밝자 부부는 아들을 납세우고 불이 났게 산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내다버린 아버지를 모셔다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꽃바구니를 든 다미 옛날에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 산 위에는 많은 약초가 나 있어서 약초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높은 산인지를 어림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약초산빈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 아기가 태어나 기쁘기는 했지만 가난뱅이의 집에 태어난 아이의 장례를 생각하니 근심이 앞섰지요. 걱정을 하면서도 아기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콧날이 오똑하고 눈도 또렷한 것을 보니 영리한 아기예요. 틀림없이 우리 집에 복을 갖다 줄 거예요. 아기의 이름을 다미로 지어요. 다미란 복을 지고 태어났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식구가 하나 늘었으므로 부부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먹는 음식도 절약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다미가 열다섯 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양친이 모두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마침내 목숨까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미는 울면서 의사를 찾아갔으나 돈이 없다고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너 같은 가난뱅이가 오는 곳이 아니다. 내 부모가 죽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야. 비싼 약을 거져줄 수는 없으니까. 의사는 차갑게 말하며 다미를 돌려보냈습니다. 다미는 부모가 죽어가는 걸 눈앞에 보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크면 훌륭한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거야. 다미는 이때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불쌍한 다미를 동정하여 이웃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주었어요. 그러나 다미는 의사가 될 생각을 하느라 잠조차 편히 자지 않았습니다. 잠꼬대를 하는 다미를 보고 마을 사람이 말했어요. 예야, 사람은 체념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단다. 물 없는 개울에서 물고기가 자라겠니? 우리는 가난해서 너를 학교에도 못 보낸단다. 읽고 쓸 줄도 모르는 눈뜬 소경이 의사가 된다는 건 힘든 일이야. 그러나 다미는 똑 떨어지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사가 되겠습니다. 다미의 굳은 결심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은혼한 끝에 그를 약국의 사원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약국에서 살게 된 다미는 청소를 하고 잔심부름을 하면서 주인이 어떤 식으로 환자를 진찰하는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장작을 패거나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도 머릿속은 언제나 어떤 병에는 어떤 약이 효엄이 있는가를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또 달밝은 밤이면 마당에 나와서 땅 위에 약이름을 쓰고 그것을 외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일련 남짓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다미도 많은 약초의 이름과 처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다미는 주인인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의약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의술과 약은 모든 백성들의 것입니다. 저는 병이 나도 의사의 진찰을 못 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처음부터 업신여기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녀석이 의사 노릇을 하겠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 다미는 화가 나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보니 텅 빈 방구석에 깨진 냄비만 하나 남아있을 뿐 약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겠어요? 난감해하던 다미는 밤에 언뜻 약초산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 광주리를 지고 집을 나섰어요. 산은 눈앞에 보여도 걸어가 보니 상당히 멀었습니다. 산 밑에 닿았을 때는 해가 벌써 머리 위로 와있었지요. 다미는 거친 바위산을 기어오르고 대낮에도 캄캄한 숲을 헤치고 걸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오자 약초가 가득 자란 곳이 나왔습니다. 다미는 정신없이 약초를 캐서 광주리에 담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언뜻 정신이 들어 둘러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 어두웠습니다. 황급히 산을 내려오려 했지만 아무리 걸어도 산만 나타났어요. 산넘어 또 산, 먼 곳을 보아도 달빛에 비친 산봉오리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밤깨꼬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뒤이어 호랑이와 이리의 울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산토끼가 헌비헌비 풀숲에서 뛰어나오고 꿩이 푸드덕 벼랑 위에서 날아올랐습니다. 다미는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겁이 났지요. 그때 마침 저쪽을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갈빛에 비친 그 여자는 유록색 옷을 몸에 걸쳤는데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개지처럼 옷자락이 벌렉였습니다. 이상하다. 이 밤중에 여자가 혼자 다니다니. 다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달빛이 환한 산속을 여자 혼자서 걸어다니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나 다미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보면 틀림없이 근처에 사람 사는 집이 있을지도 몰라 저 여자를 뒤따라가면 산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미는 얼른 여자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오솔길 양쪽이 모두 귀한 약초로 덮여 있는 거예요. 도라지, 산수유, 용담, 엉겅키, 작약 등 온갖 약초들이 다투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무서운 것도 잊고 약초를 캐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얼마나 멀리 걸어갔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광주리는 약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까 그 여자는 어디로 갔나 하고 눈을 들어보니 눈앞에 깎아지른 산봉우리가 솟아있고 그 꼭대기에서 폭포가 오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올라간 일이 없는 신비스러운 산봉우리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과연 길은 여기서 끊어지고 없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걸려서 아무리 보아도 한밤중인 것 같았어요. 다미는 하는 수 없이 오던 길로 되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길이 전과는 달리 아주 평탄한 고등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미는 힘들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약초를 손에 넣은 다미는 가난한 환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어디든 달려가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미는 목에 병이 난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 병에는 돌틈에 핀 동백꽃이 효암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대단히 희귀한 식물이기 때문에 사흘간을 산속에서 찾아다녔으나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다미도 이때만은 애가 탔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저 아무도 올라간 적이 없는 산봉우리 위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다미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전해본 폭포가 떨어지는 곳까지 갔습니다. 올려다보니 병풍처럼 솟은 바위가 겹겹이 둘려 있고 산 꼭대기에는 구름이 걸려 있었어요. 발을 딛고 올라갈 만한 틈바구니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반대쪽으로 돌아가 보았지만 그곳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커다란 폭포가 산 위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미가 넋을 잃고 폭포를 쳐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쳐 오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작은 돌들을 사방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더니 산 위에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달려왔어요. 호랑이는 바로 몇 발짝 앞에서 어흥 소리를 지르며 우뚝 멈춰 섰습니다. 눈은 등잔처럼 빛나고 시뻘건 입을 벌린 채 다미를 향해 무섭게 다가왔지요. 다미는 눈을 감고 죽을 각오를 했지만 그래도 환자 생각을 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네가 나를 잡아먹어도 좋지만 그 전에 동백꽃을 찾아다오. 그 동백꽃으로 알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 환자를 고쳐줄 사람이 없어. 그런 다음에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되겠니? 그러자 호랑이는 다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두어번 고개를 끄덕거리고 뒤로 돌아 산봉우리 쪽을 쳐다보며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얼른 다가가 두 손으로 호랑이의 꼬리에 매달렸습니다. 과연 호랑이는 바람을 일으키며 달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다미를 산 꼭대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호랑이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다미는 주위를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색색가지 약초가 가득 꽃피어 있었습니다. 산호 같은 빨간 꽃, 에메랄드와 같은 연초록색 꽃, 그 아름다움은 이루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와 같은 꽃에 섞여서 하얀 동백꽃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미는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그 꽃을 따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꽃을 훔치려는 자가 누군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한 여자가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입은 옷이 눈부신 유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미의 깜짝 놀란 모습을 보고 여자는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렇게 놀랄 것 없어요. 나는 백초 선녀예요. 아까는 짐승들의 왕에게 명해서 당신을 맞으러 보냈는데 그것도 내가 한 일이에요. 다미는 상대편의 누그러진 모습을 보고서야 겨우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탁이 있습니다. 이 동백꽃을 조금만 따게 해주십시오. 선녀는 방긋 웃고 꽃바구니에서 동백꽃을 꺼내어 다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약초도 꽃바구니에서 꺼내어 주었지요. 꽃바구니 돌래는 색색가지 약초로 가득 찼습니다. 보세요. 이 꽃바구니에서는 가져갔으면 하는 약초가 얼마든지 나온답니다. 선녀는 다정히 말하면서 꺼낸 약초를 다시 이상한 꽃바구니에 담으며 일일이 약초의 이름과 효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약초를 넣었는데도 꽃바구니는 정과 다름없이 작고 아담했습니다. 선녀가 꽃바구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을 당신께 드리지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씨고 온 의사입니다. 그럼 빨리 돌아가서 환자를 고쳐주세요. 다미는 말할 수 없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선녀는 길 중간까지 다미를 배웅해 주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오세요. 선녀는 상냥하게 말하고 돌아갔는데 그 뒷모습이 언젠가 밤길에서 마주친 여자와 흡사했습니다. 다미가 유심히 보고 있는 동안에 반짝하고 눈부신 광채가 나더니 선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돌아보았지요. 눈앞에는 귀청을 울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포가 떨어져 내리고 다미는 지금 그 못 옆에 서 있었습니다. 꿈인가 하고 놀랐으나 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손에 이상한 꽃바구니가 아직도 들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꽃바구니 속에 든 약초에서는 세상에도 없는 맑은 향기가 떠돌았습니다. 다미는 집에 돌아오자 그 길로 목병이 난 환자를 찾아가 치료해 주었어요. 환자는 얼마 후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다미는 매일 꽃바구니를 들고 이곳저곳의 마을을 찾아가서는 병든 사람을 진찰하고 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중한 환자도 씻은 듯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나 다미는 치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언제나 돈이 없어서 의사를 못 찾아가는 가난한 환자만을 치료해 주었어요. 이런 다미의 소문이 퍼지자 근처에 사는 사람은 물론 먼 곳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덕분에 다미가 사는 마을은 늘 장의선거처럼 붐볐어요. 소문은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임금은 다미를 시에이로 삼을 것이라며 서울로 데려오라고 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시은은 왕 옆에 있으면서 병을 고치는 의사랍니다. 대신이 멀리 다미의 집까지 찾아와 임금의 명을 전했지만 다미는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로 권유해도 듣지 않자 대신은 데리고 온 군사들에게 명하여 다미를 강제로 끌어내어 수레에 넣으려고 했어요. 다미는 할 수 없이 잡혀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미와의 이별을 섭섭해하며 수레 뒤를 따라갔습니다. 대신과 군사들은 다미가 탄 수레를 지키면서 약초산 아래에 당도했어요. 다미는 구름 위에 우뚝 솟은 산뽕우리를 쳐다보며 선녀에게 외쳤습니다. 백초 선녀님 저에게 커다란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와르르 하는 무서운 소리와 함께 산이 무너지며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욱한 흙먼지가 하늘 높이 솟더니 그 속에서 한 조각의 흰 구름이 떠올랐어요. 보니 구름 위에 유록색 옷을 입은 선녀가 서있고 그 옆에 다미가 서있었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은 두 사람을 태운 구름은 천천히 그 누구도 오르지 못하는 산뽕우리를 향해서 멀리 날아갔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다음에야 사람들은 대신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발견했지요. 군사들은 도망을 쳐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다미를 잡아오려고 또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모두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높은 산뽕우리에는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병이 나면 다미는 역락 없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람처럼 나타난 그의 손에는 언제나 이상한 꽃바구니가 들려있었다고 합니다. 신선을 만난 나무꾼 나무꾼 한 사람이 도끼를 메고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나무꾼은 좋은 제목감을 찾아 이골짝 저골짝을 헤매다니다가 우연히 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윗돌 사이에 뚫린 조그만 굴이었습니다. 그 굴 속에 무엇이 있을 것만 같아 슬금슬금 들어가 보았습니다. 굴은 이상하게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크고 넓었어요. 깊이 들어가면 캄캄해야 할 터인데도 들어갈수록 밝아오더니 나중에는 환한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이게 어떻게든 굴이기에 굴 속에 딴 세상이 있을까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편 소나무 밑에 웬 노인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어 가까이 가보았어요. 두 사람은 모두 불그레한 얼굴에 수염이 허연 노인들이었습니다. 소나무 가지에는 학이 앉아있고 나무 아래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솔가지를 스쳐오는 바람이 나무꾼의 가슴 속에까지 시원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디선지 거문고를 뜯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노인은 말없이 바둑을 두는데 세상에 아무 걱정도 없고 괴로운 일, 슬픈 일도 없는 듯한 얼굴로 바둑돌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나무꾼은 그 바둑돌을 보는 게 재미있어서 도끼를 옆에 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었지요. 한 노인이 나무꾼을 보고 빙긋이 웃으며 말랬습니다. 시장하지 않은가 나무꾼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아닙니다. 어르신네들 노시는데 곁에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허리를 굽혔지요. 이거나 먹어보게 한 노인이 주머니에서 대추 몇 개를 꺼내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대추를 받아 먹으며 바둑 구경을 하다가 한참 후에야 나무를 하러 와서 놀고만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에까지 가자면 저물 것만 같아 돌아가려고 도끼를 집어들었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아까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새 도끼 자루가 부스스 부러지며 도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루가 썩어 있었던 거예요. 나무꾼은 도끼 자루가 부러져서 나무도 하지 못하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동네에 와보아도 웬일인지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모르는 낯선 사람들만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틀림없는 우리 동네인데 집들도 다 달라 보이고 이게 무슨 일일까? 동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모르는 사람들만 남의 동네에 모여 있을까? 나무꾼은 자신의 집으로 가보았어요. 그 집에도 역시 모르는 사람이 들어앉아서 나무꾼이 들어가니까 웬 사람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어이가 없어서 아니 당신들은 웬 사람들이기에 내 집에 들어와서 이러시는 거요? 하고 마루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그 참 별 양반도 다 있지 남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 너러 누구냐고 물으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담? 하고 수근거리는 겁니다. 나무꾼은 할 수 없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가족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보았지요. 아 그 어른은 그러니까 우리 증조부님이신데 당신이 그 어른을 어떻게 하시오? 하고 되묻는 겁니다. 나무꾼은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굴속에 들어가서 바둑 구경을 한 것은 신선히 노는 곳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잠시 동안인 줄 안 그 사이에 이 세상에서는 오랜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꾼의 가족들은 이미 늙어 죽었고 지금 그 손자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꾼은 멍하니 앉아서 기막힌 생각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거지가 된 왕자 나란일은 평안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임금은 늘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섭섭한 것은 대를 이을 왕자가 없는 것이었어요. 임금은 왕자가 될 아이가 태어나기를 은근히 기다렸지만 몇 해가 지나도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어째 여태 왕자를 못 드실까? 임금님도 근심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점이라도 한 번 쳐보시도록 권하시는 것이 어떻겠소? 신하들은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서울 어느 동네에 유명한 늙은 무당이 있었어요. 장래일을 잘 알아맞히는 것으로 소문이 널리 난 노파였습니다. 신하들은 임금께 권하여 그 무당에게 점을 쳐보도록 했습니다. 무당은 말하기 어려운 듯이 망설이다가 간신히 입을 떼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왕자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하오나 아뢰기는 어렵지만은 그 왕자님은 세 살을 넘기지 못하게 되시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마음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없는 왕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세 살을 못 넘기고 죽는다니 마음에 좋을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냥 웃은 소리로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얼마 후에 과연 왕우는 아기를 베고 그 해 안으로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임금은 물론이요 나라 안의 백성들까지 모두 왕자가 태어난 것을 기뻐했지요. 왕자는 토실토실 잘 자랐습니다. 귀하운 아기를 보며 임금은 늘 웃는 얼굴로 지냈어요. 그런데 아기가 세 살이 미처 못되어 갑자기 병을 앓더니 며칠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예전 애들은 무당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 무당은 그때 앞니를 미리 알아맞힌 것입니다. 그 후 곧 둘째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나은 덕에 왕자를 잃은 임금의 슬픔이 좀 가시였는데 둘째 아이도 한창 귀여울 나이에 죽었습니다. 셋째 아이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은 언제나 근심에 쌓여 지냈습니다. 신하들은 왕자가 태어날 것과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말해준 무당에게 무슨 좋은 방도가 없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늙은 무당을 대궐로 불러들였지요. 무당이 정신을 가다듬어 임금 앞에서 장래일을 점쳤어요. 그러고는 임금에게 아래였습니다. 왕자님은 곧 또 태어나십니다. 그러하오나 열세 살 때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이옵니다. 또 죽을 거란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살릴 방도가 없을까 한 가지 길이 있사오나 귀하신 몸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오라 무슨 짓이라도 할 테니 말을 해보 무당은 다시 한참 생각하더니 신하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임금에게만 이렇게 아래였습니다. 왕자님이 열세 살 되는 애 동진딸 초하루에 왕자님에게 거지의 옷을 입히시고 곤룡포 한 벌만 보자기에 싸주어 대골에서 내보내십시오. 노자도 주시지 말고 어디든 돌아다니다가 3년이 되는 동진딸 초하루를 넘긴 후에 돌아오라고 분부하십시오. 그동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왕자님이 아닌 거지로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년이 되는 동진딸 초하루 밤에는 테자비가 될 색시와 한방에서 주무셔야 되옵는데 이 모두 왕자님이 몸소하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오면 왕자님은 오래오래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그때까지는 모든 일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 하옵소서 임금은 무당의 말을 듣고 나서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번이나 아기를 잃은 임금인지라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해보리라고 결심한 것이지요. 그의 임금은 또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기는 물어물어 잘 자랐어요. 드디어 왕자의 나이 13살이 된 해 동진딸 초하루 날밤 임금은 아무도 모르게 왕자에게 거지의 옷을 입히고 골룡포 한 벌만 보자기에 싸주며 어디든지 가서 3년 동안 잘 있다 돌아오라고 하고 조용히 대궐에서 내보냈습니다. 왕자는 귀히 자라던 몸이 갑자기 남루한 옷을 입고 돈 한 푼 없이 정처 없는 낙은애가 되어 떠나는 것이 몹시도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부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가 없었지요. 왕자는 아직 어두운 새벽에 대궐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발 가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성문 밖으로 나갔지요. 시골길을 타박타박 걸어가는 왕자에게 3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까마득히 먼 기한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대궐을 멀리 떠나는 것이 눈물이 날 만큼 서러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목숨을 건진다니 하는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거지가 되어 남의 집 문간에서 밥을 빌어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만 먹던 입으로 험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따뜻한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의 집 헛간에서 잠을 자야 할 때가 많았어요. 어떤 마을에서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 저 거지 봐. 얼굴이 히멀건게 첨 보는 거지다. 우리 동네 못 있게 쫓아버리자. 아이들이 짖굳게 따라다니며 돌멩이지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피해 다른 마을로 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왕자는 거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집에 가서 심부름꾼이 되어 하인 노릇을 했습니다. 하인 노릇을 하게 되니 밥을 빌고 잠잘 곳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일을 잘못하면 호된 꾸질함을 듣고 때로는 사정없는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일을 해보지 않고 자란 몸이라 기운이 붙여 일을 해내지 못하고 쫓겨나는 때도 있었어요. 한 집에서 쫓겨나면 당장 갈 곳이 없어 다시 거지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머슴사리할 곳을 찾아 다니다가 어느 동네에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왕자는 큰 기와집 문간에 가서 하룻밤 재워주십사고 애걸을 했어요. 주인이 내다보고 가엾게 생각했는지 머슴들 방에서 자고 가게 해주면서 왕자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는 잘생긴 놈이 어째서 거지 노릇을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왕자는 머리를 숙여 절하며 공손히 대답했지요. 머슴사리할 곳을 못 찾아서 그럽니다. 머슴사리를 할 생각이면 내 집에 있어 보겠느냐 주인의 말에 왕자는 곧 그러겠다고 했어요. 내 이름은 무어냐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두고두거지라 불러 그게 제 이름이 됐습니다. 두고두거지? 거참 별난 이름도 있구나. 아무튼 우리 집에 있어 보아라. 이 집 어른은 전에 서울서 벼슬을 지낸 사람인데 벼슬 자리를 물러난 뒤로는 이곳에 와서 농사를 지으며 묻혀 살았습니다. 주인은 이 두고두거지에게는 다른 머슴들보다 쉬운 일을 맡기고 귀여워해 주었어요. 왕자도 다른 집에서 머슴사리 할 때보다 편히 지낼 수 있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고된 일은 다른 머슴들이 하기 때문에 힘에 겨운 일이 없고 무섭게 꾸중을 듣는 일도 없었지요. 이 집 주인에게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이 딸들도 모두 왕자를 좋게 보았던지 다른 하인과는 달리 정답게 대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은 특히 거지 왕자를 위해 주었고 식사 때면 부엌에 불러들여 남몰래 맛난 음식을 먹여주기도 했어요. 두고두거지야 고단하지 않니? 이제 그만 들어가 쉬려무나 저녁에 왕자가 늦도록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셋째 딸이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아씨 곧 끝날 거예요. 방이 춥진 않니? 괜찮아요. 춥거든 군불 더 떼고자 두고두거지는 셋째 딸의 다정스런 말을 들으면 추운 날에도 온몸이 훈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궐에서 호강하며 지내던 일을 생각하면 머슨방에서 헌옷을 입고 남의 집 살이를 하는 것이 서럽기 짝이 없지만 셋째 딸 아가씨의 웃는 얼굴과 따뜻한 위로에 서름도 있고 하루하루 즐겁게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어른은 두고두거지가 영리해 보이고 동정에 가서 데리고 있기는 해도 셋째 딸이 지나치게 가까이 하며 위해주는 걸 보고는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중이면 딸의 방에 가까이 가지나 않나 보려고 두고두거지를 불러서 보았지요. 어느덧 대궐을 나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동지 딸 초하루가 며칠 앞으로 가까워지자 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지 딸 초하루만 무사히 보내면 다시 대궐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장차 아내가 될 여자의 방에서 자야 한다니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동지 딸 초하루가 되었어요. 왕자는 그날도 늦도록 집안일을 하고 셋째 딸이 차려주는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왕자는 셋째 딸의 귀여운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지요. 왕자의 눈에는 그 얼굴이 꽃같이 환히 빛나 보였습니다. 다행히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고 내일 서울로 가게 된다고 해도 저 아가씨와 헤어지는 건 몹시도 섭섭하였어요. 대궐에 돌아가서도 저 아가씨와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왕자는 부르르 떨면서 아가씨가 있는 방 앞으로 갔습니다. 밤의 방에서는 아가씨의 책 읽는 소리가 조용조용 흘러나왔지요. 왕자는 가만히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아씨 문 좀 열어주십시오. 글을 읽던 아가씨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어요. 아씨 문 좀 열어주시오. 그제야 아가씨가 대답했습니다. 두고도 아가씨, 오늘 밤엔 방이 차서 잘 수가 없어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 주십시오.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 날 텐데. 아가씨는 걱정스런 얼굴을 하면서도 추워서 떠는 두고두거지가 가엾어 가만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씨, 고맙습니다. 왕자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가씨는 읽던 책을 덮고 왕자를 바라보았어요. 방이 추워서 어떡하니? 왜 불을 떼지 않았니? 바람이 불어 불이 들지 않아요. 날이 몹시 추운데 저를 어쩌나? 아씨, 오늘 밤만 여기서 새게 해 주세요. 윗목에서 웅크리고 자게 해 주세요. 왕자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청했습니다.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 날 일을, 그러지 않아도 밤중이면 아버님이 꼭 널 부르시지 않더냐? 이때 저편 대청에서 주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고두거지 있느냐? 왕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얼른 방을 나와 머슴방 앞으로 돌아가서 부르셨어요? 하고 나갔습니다. 이놈아, 어딜 갔다 왔느냐? 두 번, 세 번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예, 뒷곁에 장작을 가지러 갔더랬어요. 밤중에 장작은 뭘 하려고 가지러 갔단 말이냐? 방이 하도 차기에 군불을 떼려고요. 군불은 어째 진작되질 않고 밤중에. 주인어른은 못마땅한 듯이 혀를 차며 들어갔습니다. 왕자는 그제야 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아가씨의 방으로 갔어요. 아씨, 인제 대감께서도 주무시러 들어가셨어요. 그럼 거기서 자거라. 아가씨는 왕자에게 도타온 이불 하나를 내주었어요. 슈화하는 두고두거지를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밤중 자정이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책을 읽고 있는데 창밖에서 갑자기 우르릉 소리가 나더니 방문이 펄쩍 열리며 불쑥 들어서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에 보니 머리털을 흐트러뜨린 무섭게 생긴 사나이였어요. 아가씨는 벌떡 일어나 왕자를 이불로 푹 쌓아 덮어놓고 큰 소리로 사나이를 꾸짖었습니다. 어떤 놈이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썩 물러가지 않으며 너를 잡아 묶어놓게 할 테다. 괴상한 사나이는 슬그머니 방문 밖으로 물러서서 애걸라든 말했습니다. 아씨 아씨방에 있는 놈은 보통 하인놈이 아니요. 그 놈은 임금의 아들인데 나를 피하느라고 거짓고를 해가지고 남의 눈을 속인 것이요. 그 놈의 하라비가 죄 없는 나를 죽였소. 나는 그 원수를 갚으려고 왕자가 태어나는 대로 잡아갔소. 이제 이 놈만 잡아가면 아주 끝이 납니다. 어서 그 놈을 내주시오. 사나이는 원안을 품은 귀신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성난 소리로 말했어요. 안 될 말이다. 조상의 일로 죄 없는 왕자님이 목숨을 빼앗겨서 될 말이냐.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곳이 아니니 어서 물러가거라. 아씨 원통하오. 귀신은 슬픈 소리로 울면서 어디론지 사라져 갔습니다. 왕자는 그제야 이불 속에서 나와 아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머슴사리를 해온 두고두거지가 왕자라는 걸 알게 된 셋째 딸은 놀랍고 반가워 공손히 그를 아랫목으로 모셨습니다. 날이 밝아 주인어른이 뜰에 나와보니 두고두거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이 여기고 집안을 돌아보니 셋째 딸 방 앞에 두고두거지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어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농 두고두거지야 썩 나오지 못할까? 하고 호령을 냈습니다. 한참 만에야 방문이 열렸어요. 딸이 아버지를 내다보고 조용히 하시라고 눈짓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괘씸하여 방문 앞으로 다가갔지요. 이놈이 방원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 하며 들여다본 주인어른은 눈이 둥글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벽에 화려찬란한 곤룡포가 걸려있는 걸 본 것이었어요. 왕자님이 고단하시어 아직 주무십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인어른은 왕자에게 무례하게 한 것이 죄송스러워 문 밖에서 머리를 조아렸지요. 왕자가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오더니 주인어른을 붙들어 방으로 모셔드리고 오랫동안 보살펴준 은혜를 감사하며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왕자는 거지의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었어요. 달같이 환한 얼굴의 왕자와 그의 아내가 될 아름다운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의 아버지와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의 유쾌한 행렬이 서울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대궐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살아온 왕자를 맞이하여 임금은 물론이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그 후 왕자는 저를 살려주고 위해준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사라진 고려장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지요? 정말로 저 잔인한 고려장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확인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극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풍습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요. 설화가 전해져오면서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추정대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